학생 때문에 техamp 감사합니다 근데 저기 심 pasa형님 계세요 이건 아직 정말 아닙니다 처음에 노래하시는 게 힘든데 제가 저번에 맨투를 넣어서 박자를 잃어버렸어요 그거는 제 탓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인사 한번 멋지게 드리고 가동을 차려주는 고맙습니다 네, 정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멋진 무대 바글라 디젤에서 오신 분이 이렇게 무대에서 보여주셨고요 두 번째 무대 필리핀 어디 계시나요? 필리핀 필리핀, 와! 필리핀에서 합성과 댄스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차별이 앙박객의 바다를 둘러싸여 있는 필리핀에서 오신 와! 전부 다 다 오르시는 건가요? 와! 대답합니다 홀로시께서 인사 한번 해주시나요? 안녕하세요 아무리 사실은 12번 많이 안 했어요 하지만 이 노래는 영화의 관람을 보시면 아, 우리가 이렇게 너무 많이 저도 부르는 필리핀 노래를 우리의 친구들이 모아서 자신의 평화가 아, 뭐라고? 아, 뭐라고? 아, 우리 노래가 평화에 관련된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밤에 밤의 일대 필리핀 노래로써 세상을 평화하고 함께 이 길을 표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아, 연습을 많이 안 했다고 합니다 아, 보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만 아니, 근데 이 앙끼로 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마음을 목소리를 여러분들에게 전달 충분히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의 앙기 사랑으로서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양손의 앙기로서 박수를 함께 쳐주시면서 이 무대에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많은 분들 앞에 계시는데 다 같이 한번 우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필리핀에 오신 우리 창가 2번 2번 클리핀에서 오신 우리 정평 평화에 평화에 관련된 노래를 상대하려고 합니다 자, 마이크를 마이크를 대까요? 마이크를 대달라고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인사할게요 어데이셔! 마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다름이 별로 안좋아요 자, 그러면 인사바람이 화면 한번 좀 보시고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차렷! 차렷! 견뎌!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평화의 네이비로 함께 한다고 하구요 사랑의 마누라구에 들어주시고 박수에 박수로서 함께 화음을 맞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함께 올리고 그리고 그리핀의 문화를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닐까 그리고 서로의 문화를 하려하는 시간이 오늘의 이 무대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힘찬 박수 시작하겠습니다 역사 미안해요 네 러시아 러시아 만나요 러시아 응 러시아 제가 러시아 러시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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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몽골이 좀 좋았어요. 몽골이 좀 좋았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놀이터 댄스의 손목은 어떤 것 같아요? 마시잖아. 오케이. 마시. 마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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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잖아요.